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동원씨에 관한 신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최근 트로트 스타 이영훈과 정동원이 새벽공항에서 포착되었는데요. 두 사람은 최근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환상적인 듀엣 공연을 선보였고 그 공연이 현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. 정동원과 이영훈은 미국의 유명 tv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각자의 히트곡은 물론 특별히 준비한 듀엣곡을 선보였습니다. 두 사람의 독특한 음색과 화음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으며 방송 직후 전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. 공연 후 미국 내에서는 물론 전세계 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들의 무대를 극찬했습니다. 특히 미국 현지 팬들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정동원과 이영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. 이들의 공연은 여러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등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. 이번 미국 tv 프로그램 출연은 정동원과 이영훈에게 높은 출연료를 안겨주었으며 이는 두 아티스트의 국제 무대에서의 큰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들의 활동은 한국 문화와 음악을 세계 무대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정동원과 이영훈의 활약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두 아티스트를 응원해주세요.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